배추 배추 싹 나가네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돼지 불고기랑 배추 제가 밭에서 하나 뜯어왔어요 저놈하고 이거 시골집밥 겁나게 잘 먹겠습니다 잘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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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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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.. 하아... 고춧가루 우유 오늘도 백화티에서 비우는 날 야외 먹방 잘했구만요 감사합니다